메디칼 보장을 유지하세요. 아시안 헬스 서비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보장 기간 만료 전 메디칼 갱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 귀야에 메디칼 보장이 만료되기 적어도 한 달 전에 이 노란색 봉투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. 캘리포니아에서 이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버리지 마세요. 우편물을 즉시 열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시안 헬스 서비스에 방문하십시오. 아시안 헬스 서비스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입니다. 또한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휴진입니다. 전화번호는 510-986-6880입니다. 노란색 봉투의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나요? 자동 갱신되었을 수 있습니다. 확인을 원하시면 AHS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지난 12개월 이내에 이사하셨습니까? AHS에서는 카운티 소셜 서비스를 통해 귀하의 주소 앱데이트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주의하세요. 메디칼 갱신은 무료입니다. 메디칼 갱신을 빙자한 사기 및 피싱에 주의하세요. 아시안 헬스 서비스에서 여러분의 메디칼 갱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연락주세요. 메디칼을 벌리는 중 를 중 8주 이러다가 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